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일제시대의 일본의 지배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고 우리 민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남길 데 대해서 우려하시는 심정은 저 또한 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존심 그리고 우리 민족의 생존이 중대한 침해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원님들이나 저나 생각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국적 문제를 직접 물으셨는데 국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공부를 여러 가지를 해보면 국적이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나갈 때 여권에 표시되는 것 또는 국적이 꼭 필요한 어떤 사법시정을 본다든지 학교의 설립 과정이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또 국적이 명기될 수밖에 없고 그 명기된 모든 사실은 일본 제국의 여권 이런 식으로 다 표현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인 기록과 또 당시 우리나라와 맺은 조약 또는 일본의 법률 또 조선총독부의 재령 이런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의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은 그런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조선민족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국적을 아무리 일본 국적이라고 자기들이 여권에 서도 송기정 선수께서 가슴에 일장기를 붙여도 일본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우리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송기정 선수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유니폼에 일장기가 붙었다. 그러니까 그 메달 딴 거는 일본 메달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민족의 가슴과 정신과 이 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또는 오히려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장관님 그 발언을 조금 요약해서 간단하게 질문이 복잡한 질문은 아니거든요. 요약하겠습니다. 중장문제는 폐장당하냐 안당하냐 중장문제는 잘 제대로 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말고 물어보세요. 얘기가 너무 기니까 간단하게 추려... 자 임장원님...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문제는 매우 제가 공부를 그동안 하고 오늘도 아침까지 새벽까지도 하고 어제도 12시 넘게까지 제가 공부도 하고 전문가들 말씀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개인이 감당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답변을 드릴 능력은 제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견해도 너무 다르고 또 사실관계가 어떠냐 하는 것을 여권을 당시 여권을 찾아본다든지 당시에 법률이나 재령을 찾아본다든지 호적을 찾아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요. 당시에 일본 제국의 지배 범위가 대만의 경우도 있는데 또 그다음에 살인 경우도 있고요. 우리 한반도도 있고 이런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가 침략을 해서 자기들의 군사력으로 지배하고 있던 것은 모두 일본 국적을 강제한 겁니다. 우리가 일본 국적을 취한 게 아닙니다. 강제하고 그러면서도 일본 내지인보다 우리 대한민국 민족은 차별받고 선거권도 없고 국적이라는 문제하고 민족이라는 문제하고도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제국의 국적을 우리한테 강제로 덮으시었다고 해서 우리 민족이 일본 민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민족 혹은 오히려 일본의 침략 때문에 더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고 민족 정신이 더 강해지고 더 우리 한글을 사랑하고 하는 이런 많은 사례가 있고 또 박해받았던 우리 주식영 선생이든지 송기정 선수든지 많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국적을 우리 한반도에 강제하고 이렇다고 해서 우리 한민족 정신이 약해진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졌다. 독립운동도 더 강해졌다. 저는 그렇게 두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가지고 1965년 한일기본조약 2조 이미 무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석상의 차이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연구 논문도 제가 여러 편 읽어봤는데 일관되게 그 당시에도 양국 간의 합의는 못했고 다만 1945년 일제 폐망 이후에는 당연히 일본 국적은 끝나버린 거죠. 여전히 일본 국적이네요 그러면? 아니죠. 끝난 거죠. 끝나고 그다음에 미군정이 왔습니다. 국적은 일본이고 민족은 미군정은 비행이죠. 우리 정혜경 의원님 발언할 때는 들어보시고 대신 우리 장관님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짧게 하시라고 요약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럼 요약을 하겠습니다. 요약을 하면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국적이 어디냐 하는 것이 사실의 관계와 법령의 관계와 또 조약의 문제와 이게 다 다르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 교수들 전문가 학자 서적 이런 걸 봐도 제 개인의 힘으로 간단하게 결론 내릴 수 있는 수준도 안 되고 저도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딱 떨어지게 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권위 있게 이 문제를 가지고 조사도 하시고 공청회도 하시고 청문회도 하시고 특별한 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얼마든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 보고 국정감사 앞이나 또는 인사청문회 할 때 짧은 시간에 단답으로 답해라 이렇게 하시면 이게 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제가 말씀드리면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늘 위원장과 종양하는 의원님들께서 저의 이 진정한 말씀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주셔서 차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저 개인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정리하는 정말 진지한 입법부 차원의 노력과 조사와 또 연구와 그 국민들과의 공청회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 주셔서 결론을 내려주시면 저는 그거 따르겠습니다. 제가 뭐 안 따를 하던 이유도 없고요. 저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김 문수가 완전히 민족 정신이 없는 사람 아니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민족주의 때문에 학교에서 제적도 당하고 뭐 여러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민족 정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제시대 때 국적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실 때 사실상 여권이나 여러 부분에는 일본으로 돼 있다는 것이 그 당시에 역사적 기록이라는 이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